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는데 모든 문제를 해설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10문제 5답률 베스트 10에서 10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몇 문제는 굳이 내가 해설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5답률 베스트 10 했으니까 10문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유형 자체는 최근에 수능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5답률이 60%쯤 나온 걸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본 개념도 잘 안 돼있고 자료를 어떻게 파괴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제 연습이 개념도 별로 안 돼있고 문제 연습도 굉장히 안 돼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여러분들 개념반 완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구 주제에 고등학생이 일기 쓰기와 언어 능력 간의 관계를 따져보겠다. 연구 가설.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기 쓰기는 이게 바로 이제 일기 쓰기 여부가 독립 변수가 되겠어요. 원인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의 향상 여부 이쪽이 바로 종속 변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가설이 지속적으로 일기 쓰는 애들이 안 쓰는 애들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상은 곧비리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요.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측정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실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일단 고등학생이 1000명이에요. 실험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험법을 썼다라고 하려면요. 반드시 독립 변수를 인위적으로 처치해야 됩니다. 연구자가 독립 변수를 처치해야 돼요. 그 처치하기 전에 종속 변수 측정해놓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처치한 후에 또 종속 변수를 측정해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야 실험이야. 근데 이건 전혀 실험이 아니라 질문지법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으로 당신은 곧비리 1000명한테 질문지를 줘. 그래가지고 당신은 일기를 씁니까 안 씁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한 표준화된 검사지라고 있는데 이 언어 능력 여러분들 국어 시험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국어 시험지도 수능 시험지 이런 것들도 질문지거든. 이거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실험법이라고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 자료 분석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과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지 않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언어 능력에서 높음과 낮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310, 80, 320, 290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높음을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는 오 차이가 있네 계속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 가설이 기각되어 있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고 있는 고등학생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390명이 있죠. 390명이 있다면 그중에서 310명이 언어 능력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고 있지 않은 고등학생은 합회에서 얼마예요? 합회에서 지금 610명이죠. 그중에서 320명이 언어 능력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 중에서 이쪽이 훨씬 더 큰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아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일기를 쓰지 않는 고등학생보다 언어 능력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게 지금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채택 수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실험법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꺼죠. 2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바뀌어 있어. 거기서 디귿에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지어보는 독립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언어 능력은 종속변인입니다. 4번 양적 연구의 저 방법론적 일원론입니다. 5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질적 연구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았고 확실한 건 왜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3년 사이에 6평 9평 수능에서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인 건 맞습니다. 유형 자체는 수능에 적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질문을 통해 사회변동 이론 A, B 구분했다. 네 오른 거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회변동 이론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에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화론 순환론이고 그 문제입니다. 거기서 A, B를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죠. 사회변동이 곧 발전이라고 보느냐 해서 예라고 한 B가 진화론이네요. 그러니까 A는 순환론이고 B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운명론적 입장에서 사회변동 방향이 이해하는 건 순환론이죠. A는 했으니까 1번 정답이네. 순환론은요 인생론적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1번 정답이고요. 2번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변동한다. 이게 순환론이죠. 그러니까 B를 A로 바꿔야 되겠고요. 3번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쇠퇴 소멸 설명할 수 있는 건 순환론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가에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한 사회라고 보는가라고 한다면 이건 진화론에서는 예가 나와야 돼요. 순환론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아니요 니은이 예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이게 마지막 5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가 안 된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고2 때 내신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 이제 이제 선택하려는 분들은 뭐 이걸 해봤어야지. 그치? 당연히 그냥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문제 유형 노말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노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역시 개념 확실히 일단은 정리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